오히려 시민분들이 더 많이 는 것 같습니다. 이번 무대는요. 진주 카스오키스의 멋진 영화음악을 만나볼 텐데요. 아마 이 음악도 앞에 있던 곡들처럼 굉장히 귀에 미숙하시게 보일 겁니다. 이 곡은 태꽃의 본거장인 아름다운 전체적인 태꽃 뮤지션 페르로스 바르베의 작품은 1995년에 만들어낸 작품인데요. 우리에게는 1992년 영화 여인의 향기 나의 작품에서 눈이 멀어버린 알파치로와 아름다운 여인이 우연히 태꽃을 치는 장면에서 페르던 곡이고요.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한 곡입니다. 이 초가을밤 멋진 태꽃의 분위기로 여러분과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분의 캠처 박수로 외부시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무대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무대는요. 아까 저희 노래 두 번이나 연습했죠. 네. 고민하는 게 오늘 굉장히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자, 페블렛 중앙에 있는 사랑사랑 니가 말했나 자, 오늘 모든 출연자들과 함께 이 노래를 들으면서 오늘 마지막 무대를 정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사랑과 추억을 노래했던 시간 여러분 오늘 행복하셨나요? 네. 즐거우셨나요? 네. 네, 여러분이 있어서 저희도 행복한 밤이었습니다. 자, 우리 진주 어머니와 찬나 무대부터 나와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저희 진주 평소 오키즈가와 함께 또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시민 분들과 함께 마지막 엔딩을 멋지게 정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년 이 후반의 강제를 함께 해주시고 또 즐겨주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연이 끝나고 안전히 들어가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엔딩 무대 함께 다녀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빌려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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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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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공격받고 가! 앞전에 두배요, 선생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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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주세요 찍으세요 같이 찍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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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요? 내 인생이 좋아하세요 아우 하하하 이인TV님 어제도 서울 오셨다가 오늘 바로 오셨다가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아버님 같아요 아 아 자 자 공기는 파이팅 파이팅 안녕하세요 고생하세요 자 공기는 하나둘 됐 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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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두꺼워 여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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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두꺼워 아유 여긴 찾으셨습니다 아까 노래 도중에 멕뚜기가 날라왔는데 여기에 여기 손에 붙은거야 멕뚜기도 좋아하나봐 필요없어 갑자기 메뚜기가 와가지고 사랑아 첫 서적도 딱 아 나 무서워 근데 바로 앞에 메뚜기 나방 한 게 있었어 나 나올 때부터 마지막에 다시 날아가다 올게 아 이게 안 들렸다 아 아 아 수고했어요 좋은데 고생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edu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